바로 걸어 볼게요. 첫 번째 동작은 한쪽씩 골반 열며 무릎 접어 볼게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며 골반 풀어 주세요. 골반 한쪽과 엉덩이 자극 느끼며 동작 반복할게요. 계속해서 걸어 주세요. 다리 뒤에서 앞으로 차 볼게요. 한쪽 다리만 반복해 주세요. 다리 뒤로 보낼 때 손 모았다가 다리 차면 손 뒤로 보내주세요. 다리 찰 때 호흡 내쉴게요. 복부에 힘이 풀리지 않도록 복부에 힘 단단하게 주고 따라해 주세요. 호흡 내쉴 계속해서 걸으며 반대쪽 준비할게요 다리 뒤에서 앞으로 차주세요 한쪽 다리만 반복할게요 다리 뒤로 보낼 때 손 모았다가 다리 차면 손 뒤로 보내주세요 호흡 내쉬며 다리 앞으로 차볼게요 복부 힘 단단하게 주고 따라해주세요 계속해서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좌우로 스텝하며 사선 아래로 손 뻗어주세요 바닥을 찌르듯이 손을 길게 뻗고 사이드 스텝할 때 발도 뒤쪽으로 찔러주세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며 동작 반복해주세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며 동작으로 찔러주세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며 동작을 찾아본을 한참으로 찔러주세요 걸으면서 호흡 정리할게요. 다리 옆으로 두 번 이동하며 팔도 두 번 돌려볼게요. 좌우 자리 이동하며 스텝해주세요. 자연스럽게 호흡하며 팔 길게 뻗으며 돌려볼게요. 어깨에 과도한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가볍게 원을 그려주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호흡 정리하며 걸어주세요. 무릎 구부렸다가 한 다리씩 뒤로 차며 팔도 뒤로 뻗어볼게요. 양쪽 다리 번갈아 가며 차주세요. 다리 찰 때 호흡 내쉴게요. 허리가 꺾이지 않을 정도로만 차주세요. 다리 찰 때 엉덩이 자극 느끼며 동작 반복할게요. 다리 찰 때 엉덩이 자극 느끼며 동작 반복할게요. 제작기 랩이 자극 느끼며 동작 반복할게요. 호흡 정리하며 걸어주세요. 발이 뒤에서 앞으로 힘있게 가져올게요. 한쪽 다리만 반복해주세요. 복부 힘으로 무릎을 높게 들어볼게요. 걸을 때처럼 무릎을 갖고 올 때 반대팔을 앞으로 들어볼게요. 무릎 가져올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반대쪽 다리 뒤에서 앞으로 힘있게 가져올게요. 한쪽 다리만 반복해주세요. 호흡 내쉬며 무릎 가져올게요. 복부 힘으로 무릎 높게 들어주세요. 복부 힘으로 무릎 높게 들어주세요. 팔도 함께하면 동작 계속 이어갈게요. 바래요.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루에 연락을 해주세요. 받으세요. 또 주도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 감사합니다. 띄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주세요 상체 숙여 발 끝 터치하고 트위스트 하며 두 손 머리 위로 뻗어 볼게요 양쪽 번거로 가며 트위스트 올라와 주세요 발끝 터치할 때 호흡 내쉴게요 발끝이 안 닿는 분들은 내려갈 수 있는 만큼 숙였다가 올라와 주세요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한 다리씩 뒤로 차며 팔꿈치 뒤로 모아 볼게요 호흡 내쉬며 두 팔 모아 주세요 후면 근육들 자극 느끼며 동작 계속해서 반복할게요 호흡 내쉬며 두 팔 모아 주세요 후면 근육들 자극 느끼며 동작 계속해서 반복할게요 옆으로 두 번 이동하며 팔꿈치 무릎 터치 반대쪽도 두 번 이동하며 팔꿈치 무릎 터치할게요 옆으로 이동할 때 무릎 살짝 구부려 주세요 팔꿈치 무릎 터치할 때 호흡 내쉴게요 두 팔을 길게 뻗으며 좌우 이동해 주세요 두 팔을 길게 뻗으며 좌우 이동해 주세요 계속해서 걸으면 호흡 정리할게요. 무릎 터치하고 상체 숙이며 반대 발 뒤로 뻗어 볼게요. 한쪽만 반복해 주세요. 반대발 뒤로 뻗을 때 손으로 발 옆을 터치할게요. 무릎 터치하고 발 옆 터치할 때 호흡 내쉬어 주세요. 호흡하며 동작 이어갈게요. 반대쪽은 반대쪽을 준비하면 계속해서 걸어볼게요. 반대쪽으로 무릎 터치하고 상체 숙이며 반대쪽으로 무릎을 터치해 주세요. 반대발 뒤로 뻗어주세요. 한쪽만 반복할게요. 무릎 터치하고 바닥 터치할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반대발 뒤로 뻗을 때 손으로 발 옆을 터치할게요. 계속해서 동작 반복해주세요. 반대발 뒤로 뻗어주세요.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양손 위로 뻗고 엉덩이 쳐듯이 무릎 접어볼게요. 호흡 내쉬며 무릎 접어주세요. 복부에 힘이 풀리지 않도록 복부에 힘을 단단하게 잡고 동작 이어갈게요. 호흡 정리하며 계속해서 걸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옆으로 두 번 이동하며 팔 모았다가 열어주세요. 양쪽 번거로 가면서 이동할게요. 두 팔을 힘있게 모으며 겨드랑이 안쪽 자극을 느껴주세요. 이동할 때 무릎을 살짝 구부려 엉덩이 자극도 느껴볼게요. 저는 조금 숟가락으로 걸으면 괜찮은데, 양쪽만 넣으면arı에 주면서 더 힘이 잡는다. 양쪽이 반거리는 양쪽으로 열고 다 눌러줍니다. 양쪽이 반거리는 양쪽을 허락을 넣어주세요. 계속해서 걸으며 칼로리 채워주세요. 다리는 계속해서 걸으며 옆에 두 번, 앞에 네 번, 반대쪽 옆에 두 번 펀치할게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동작이 헷갈릴 수 있어요. 집중하면 강하게 팔 뻗어주세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며 동작 반복할게요. 계속해서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해주세요. 무릎 가슴 앞으로 들며 반대손으로 복숭아 뼈 터치해볼게요. 좌우 번갈아가면서 따라해주세요. 무릎은 들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들어주세요. 복부의 힘이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호흡 내쉬며 복부의 힘으로 발이 더 높게 들며 동작 이어갈게요. 굳이이이이이이이이이왕이고 축구가 완전히 다루는 멈추아 뼈 터치해볼게요. 축구가 완전히 다루는 멈추졌어요. 국규가 완전히 다루는 멈추는 멈추장을 만드는 멈추 축구가 더 높게 들려주신 것은 축구가 더 높게 들려드려주신 것을 производ합니다. 계속해서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해 볼게요. 두 다리 넓게 열고 서서 허벅지 쓰며 내려갔다가 올라올게요. 양쪽 번갈아 가며 해주세요. 허벅지 쓸 때 시선은 천장 바라볼게요. 옆구리 자극 느끼며 최대한 내려가 주세요. 휴식은 음은 휴식은AL 걸으면서 다음 동작 준비해볼게요 팔 뒤로 보내며 무릎 구부렸다가 머리 위로 모으며 뒤꿈치 들어볼게요 무릎 구부릴 때 엉덩이 잡을 느끼고 뒤꿈치 들 때 복부에 힘을 주며 따라해주세요 무릎은 많이 구부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구부릴 수 있는 만큼 구부리고 따라해주세요 무릎 구부릴 때 호흡 내쉬며 동작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계속해서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손 앞으로 보내며 다리 뒤로 뻗었다가 팔 옆으로 열며 다리도 옆으로 들어주세요 한쪽만 반복할게요 다리 뒤로 뻗을 때와 옆으로 들 때 호흡 내쉴게요 한쪽 다리로 중심 잘 잡으며 동작 이어가주세요 if I am I still I try if there's a heaven would you take me to the corridors if there's a heaven would you take me to it so be sure and let me drown 다리 뒤로 뻗었다가 팔 옆으로 열며 다리도 옆으로 들어주세요 한쪽만 반복할게요 호흡은 다리 뒤로 뻗을 때와 옆으로 들 때 내쉬어주세요 복부에 힘 단단하게 주고 중심 잡으며 동작 이어갈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계속해서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해주세요 한 다리씩 중심 이동하며 팔 옆으로 열며 머리 위에서 모아볼게요 좌우 번갈아 가면서 따라해주세요 호흡 내쉬며 다리 열어볼게요 중심은 확실하게 이동해주세요 호흡하며 동작 계속해서 반복할게요 호흡 내쉬어주세요 호흡 내쉬어주세요 호흡 내쉬어주세요 호흡 내쉬어주세요 쉬지 않고 걸으며 칼로리 계속해서 태워볼게요 두 팔 사이로 무릎 힘있게 당겨올게요 양쪽 다리 번갈아 가면서 따라해주세요 무릎 가져올 때 호흡 내쉴게요 내장 지방을 태운다고 생각하면서 힘있게 팔과 다리 모아주세요 동작 계속해서 반복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쉬지 않고 걸으며 반동작 준비할게요 쉬지 않고 걸으며 반동작 준비할게요 팔은 허벅지 옆으로 보내며 무릎 들어 트위스트 두 번 하고 손바닥으로 바닥 터치할게요 트위스트 할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힘있게 트위스트하며 옆구리 자극 느껴볼게요 상체는 내려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내려가며 동작 이어갈게요 억지jego 를 열어어주세요 하지만 이렇게 걸으면서 다음 동작 준비해주세요. 무릎 터치 두 번 하고 한 다리씩 옆으로 바닥 터치 두 번 할게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어주세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로만 구부리고 따라할게요. 상체는 내려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내려가며 동작 반복해주세요. 호흡 정리하면 계속해서 걸어주세요. 다리 뒤로 차고 무릎 터치 할게요. 한 다리만 반복해주세요. 아랫무릎 살짝 구부리면 중심이 잘 잡히실 거예요. 복부에 힘주고 중심 잡으며 동작 따라해주세요. 손끝부터 발끝까지 길어진다고 생각하면서 뒤로 시원하게 차주세요. 한 다리에 숨을 수 있으니까요. 손끝부터 발끝까지 길어진다고 생각해요. 손끝부터 발끝까지 길어올고 상관없는 장면을 알게 될 거예요. 몽끝까지 길어올고 손끝까지 길어올고 손끝까지 길어올고 손끝까지 길어올고 손끝까지 길어올고 계속해서 걸으며 반대쪽 준비할게요 다리 뒤로 차고 무릎 터치할게요 한 다리만 계속해서 반복해주세요 손끝부터 발끝까지 길어진다고 생각하면서 뒤로 시원하게 차볼게요 아랫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따라하면 중심이 잘 잡힐 거예요 복부 단단하게 힘주고 아랫무릎은 살짝 구부려 중심 잡으면 동작 이어갈게요 테이블 탑 자세에서 다리는 골반보다 살짝 뒤로 팔은 어깨보다 살짝 앞에서 준비할게요 이 상태에서 팔꿈치만 살짝 내려갔다가 그대로 올라올게요 호흡 내쉬며 내려갔다가 그대로 마시면서 올라올게요 엉덩이는 고정한 상태에서 팔꿈치만 바닥에 터치하고 올라와주세요 호흡 계속해서 같이 하며 동작 이어갈게요 마시고 내쉬며 다운 마시며 올라오고 내쉬며 다운 마시며 올라오고 엉덩이는 계속해서 고정이에요 팔꿈치는 내 몸쪽을 향하도록 유지하고 그대로 내려갔다가 올라와주세요 이번에는 앉아서 준비할게요 그대로 머리 위에서 두 손 모아서 팔꿈치 당겨 옆구리 쪽으로 당겼다가 제자리 돌아올게요 호흡 내쉬며 당겼다가 그대로 제자리 옆구리로 당겨올 땐 힘있게 당겼다가 그대로 제자리 고무줄을 당긴다는 느낌으로 옆구리까지 당겼다가 올라와주세요 호흡 내쉬며 내리고 내려 올라오고 팔은 계속해서 힘주고 진행할게요 호흡 내쉬고 후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힘있게 내렸다가 제자리 동작 계속 반복해주세요 후 마시고 다음 동작은 팔꿈치를 90도로 든 상태에서 손바닥은 정면 바라보게 준비 두 손 모았다가 제자리 돌아오고 이번엔 손바닥 누르며 내렸다가 그대로 제자리 돌아올게요 호흡 내쉬며 가슴 앞에서 두 손 모았다가 제자리 팔꿈치 고정한 상태에서 내리고 돌아오고 호흡 내쉬며 힘있게 모았다가 제자리 호흡 내쉬며 손바닥 누르고 이때 계속해서 팔꿈치는 고정할게요 호흡 마시고 호흡 어깨 힘들어가지 않도록 어깨는 내리고 따라해주세요 호흡 열고 호흡 마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운동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운동에 만나요.